둘째 박은 우리가 안 배웠지라. 둘째 박은 이제 나중에 배우고 이 둘째 박에서 나온 피단을 하게. 자꾸 저기 뭐야 진양조를 어려운 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지치니까 조금 완급 조절을 하게. 탁 박을 쪼개놓고 보니. 탁 박을 쪼개놓고 보니. 이 박동 속에서는 왠갓 피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 디 남의 바다 유든물 들듯허거다. 흥보가 좋아라고 피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 디. 왠갓 피단이 나온다. 왠갓 피단이 나온다. 왠갓 피단이 나온다. 왠갓 피단이 나온다. 수간 부상 삼백척 본토 따일광단 구소대 아양두월 적성 아비가 월광단 서왕 모여지연해 진상어던 천도문 진상어던 천도문 전하구주 산천촌목 그려내던 천도문 등태산소천하구 공부자의 대단 남양초당 경조허원들 전하영웅와룡단 전하영웅와룡단 사해가 부흔분 요란허니 사해가 부흔분 요란허니 외고 함성의 염초단 외고 함성의 염초단 풍진을 시르르르 거렁치니 풍진을 시르르르 거렁치니 태평군군 대원단 태평군군 대원단 태평군군 대원단 태평군군 대원단 연불타령 치워놓고 연불타령 치워놓고 연불타령 치워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장단 금방 골방 가로다질 국과색인 완자문 금방 골방 가로다질 국과색인 완자문 초당전 화개상에 머루타래 포도문 머루타래 포도문 머루타래 포도문 화란 춘성 만화 방창 화란 춘성 만화 방창 봉열 분분의 화초단 봉절 분분의 화초단 꽃숲 불접까지에 꽃숲 불접까지에 엉클어졌다는 출문 엉클어졌다는 출문 동영칠 태모반에 동영칠 태모반에 안성육이 대전문 안성육이 대전문 고모 알 metric 저는 고용으로 sum up 참! 예 부리로 크 Strand 미 학 од 아들사랑정득은 이미 나를 버리고 가기죠 나를 버리고 가기죠 두손길 덮뻑 잡고 두손길 덮뻑 잡고 가지 말라 도리불수 임보내고 홀로 앉아 임보내고 홀로 앉아 홀로 앉아 독수공방의 상사단 독수공방의 상사단 주월척막공단이요 주월척막공단이요 심심궁궁송이 힘가네 심심궁궁송이 힘가네 무섭다 호피단 무섭다 호피단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은조사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은조사 부기단함 복수단 부기단함 복수단 부식과개개공초단 부식과개개공초단 쓰기 좋은 양태문 행실부족의 괴초단 행실부족의 괴초단 행실부족의 괴초단 절개에 있는 송족단 절개에 있는 송족단 절개에 있는 송족단 청사공사동견이며 백남능 흥남능 청사공사동견이며 백남능 흥남능 워라사주당포융포 워라사주당포융포 쇠양포수수 통오주 쇠양포수수 통오주 경상도 경상도 광저포 경상도 광저포 헤매 흥정에 갑사로다 헤매 흥정에 갑사로다 해주원주 공주 옥구 자주 길주 명천 세마포 해주원주 공주 옥구 자주 길주 명천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모 이며 강진나주 극상 세모 이며 한산 세모 시 한산 세모 시 생수 38 값진 고사관사 생수 38 값진 고사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흑공단 국 결정 섰 TJ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어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Theme 구이 Chevrolet 호호우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burger 구이 Battery 극 gost도 잡 그럼 머릿속에 올라갔지? Boddy Martin 정상에 just ostrsoci 광저포 경상도 광저포 뱀매 흥어정의 갑사로다 앞에서 뱀매가 나와 뱀매 흥어정의 갑사로다 혜주가 또 혜자가 첫박이요 혜주 원주 공주 구자주 길주 명천세 마포 시작 혜주 원주 공주 옥구 자주 길주 명천세 마포 강진나주 극상세목이며 강진나주 극상세목이며 강진나주 극상세목이며 강진나주 극상세목이며 강진나주 극상세목이며 세목이 세삽이 나와줘야 돼요 강진나주 극상세목이며 이렇게 돼야 돼요 시작 강진나주 극상세목이며 한산세목이 한산이 오륙박 한산세목이 생수 삼팔 값진 고사관사 생수가 열하나 열둘 생수 삼팔 값진 고사관사 삼 삼팔 할 때 삼에 첫박이 나와야 돼 생수 삼팔 값진 고사관사 이렇게 시작 생수 삼팔 값진 고사관사 청공단 그리고 청공단이 청이 열 번째 박 이렇게 생수 삼팔 값진 고사관사 청공단 홍공단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생수 삼팔 시작 생수 삼팔 값진 고사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 그러니까 홍공단 홍자에 첫박이 나오고 그다음에 송화색 할 때 송이 저기 열한 번째 박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색 까지 이렇게 그리고 색 송화색 색 색이 첫 번째 박이에요 그러니까 청공단부터 청공단이 열 번째 박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색 까지 그죠 까지 잡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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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 구역 Denmark 이렇게 하면 돼요 뒤에는 고수들 알아서 맞추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딱 잡아서 가면 돼요 고수가 알아서 맞춰줘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